미국에서 온 상큼달콤 만다린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. 미국에서 온 상큼달콤 만다린 판매합니다. 만다린은 당도와 산도가 모두 높아 특유의 진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잘 수입되지 않는 품종으로 매년 4-5월 사이에만 맛볼 수 있습니다. 판매가격 만다린 3kg 랜덤과 60g에서 100g 35,000원 무료배송. 만다린 5kg 100과 110g에서 160g 34,000원 무료배송. 미국에서 온 상큼달콤 만다린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.com 신바람 농산물.com